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서 그래도 다른 사회 분야가 혼란스럽더라도 종교 분야하고 법 분야 사법 분야가 자리를 제대로 잡아주면 크게 사회가 순항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사법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올바름이라는 그런 기준을 사람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전부 판사들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 또 전부는 아니고 재판관들이 이렇게 판결하는 걸 보게 되면 납득할 수 없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글을 써온 작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을 쓸 때는 독자들의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헛소리를 써놓으게 되면 욕을 먹을 거니까 매일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대졸자절이지 않습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들을 대부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독자나 시청자들의 수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은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판결하더라도 국민들이 별로 뭐라고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작가가 글을 쓰는 거나 유튜브가 방송을 하는 거나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나 상대방들을 의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건가 그런 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판결이 나오니까 욕을 먹는 거죠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금 검수완박 관련된 거 오늘 신문들이 다 돼서 특별했네요 비교적 민주당 내에서 소장파로서 쓴소리를 많이 하는 성북구 아마 지역구를 두고 있을 겁니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라 검수완박 관련 입법 헌재결정 관련해서 국회가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결정을 한 거죠 판결이라고 하는지 결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많은 신문들은 박용진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 가운데서 일부만 딱 떼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뽑았네요 그런데 박용진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앞부분의 한 3분의 2 정도는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하기에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민주당의 구성은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는 민주당의 자세 꼼수 탈당 사과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당의 결연함을 보는 것은 사과하는 것이다 뒤에 약간 사과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네요 여기에 이런들 요밖에 없습니다 헌재로부터 검수완박법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주당의 광진구 광주광역시의 광진구 지역구를 둔 민형배의원의 위장탈당 그리고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만들은 제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의 심의 표결권 침해 대해서 국민들에게 깨끗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박용진 이런 국회의원도 전부는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가 없는 조금 속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쫙 쓰고 마지막에 한 두 문장 정도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과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가 지금 힘든 세상입니까 검수완박법 자체가 엄청나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냥 우기면 그게 옳은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말만은 자신들의 이름 죄가를 덮기 위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키냐 이야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다 하니까 참 웃음밖에 안 나오고 이게 다 선거가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국민들은 뭐 전혀 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잠시 행거를 가지고 이제 신문들이 대수특비를 했네요 민주당에서 나오기가 힘드니까 딱 두 문장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가 힘든 거죠 검수완박법법안은 진짜 악법이지 않습니까 오늘 한 신문에 지금 현재 헌법학회의 해장 해장 되시는 성균관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의 교수님께서 아주 여러분들 글을 잘 썼네요 현재 이번 판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을 법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이분입니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어떤 분인가 하면 제가 익숙해 아는 분이 돼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현재 30대 헌법학회 회장이네요 헌법학회 회장이니까 87학번 이렇게 이제 이런 분이 글을 썼네요 헌법의 위헌 여부를 최종적인 판단권은 헌법재판소에 귀속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국회가 위헌 법률을 만들면 그걸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단심제가 헌법재판소입니다 마치 선거 무효소송의 단심제가 대법원이 맡고 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간이니까 이런 법전문가들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페셔널들이 직업윤리에 여러분들 충실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참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직업윤리를 망각하게 되면은 이게 뭐 참 대책이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정파적 이득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충실하게 우리 헌법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지난 30년간 헌법재판소의 결정사례 가운데서 여기는 판결이라는 건 결정이라고 하네요 결정사례 가운데 대부분은 국민의 법감정과 일치했다 국민들이 법률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 준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일치했다는 거죠 그런데 3월 23일 날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오늘 이분 말씀을 좀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억울하게 느끼고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을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특히 헌법을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고 법감정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에서는 적법 절차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은 가히 헌법 교과서에서만 봤던 다수결의 원리 무시와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극치였다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뭉갰다는 거 아닙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 합헌일 수가 없잖아요 적법일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이렇게 대학 교육을 받고 법기술자들이 뭐라고 여러분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본인들이 다 의견이 있는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도 안중에 여러분들 넣지 않고 자기가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그냥 떠들고 다니면 그게 말이 됩니까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원칙 위반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뭡니까 이게 뭐 유효하다 국회의장의 선포가 유효하다 이런 걸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헌법학자의 견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적법 절차를 어떻게 위반한지가 상세히 쓰이지 않습니까 자당 의원 한 명을 위장 탈당시켜 야당 몫이라고 우기면 실질적으로 4대2로 만들어 법적으로 최대 90일이나 보장된 안건조정위원회를 단 17분 만에 다수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막가는 행위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게 이제 선거가 무너져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선거 무너진 걸 고칠 의도가 없으니까 앞으로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그냥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나라 가는 길이 그 직후 전체 회의까지 열었단 8분 만에 조정안을 처리 본회의 해보고 단 하루 만에 온갖 평법을 동원해서 70년간 유지되던 행사사법제도를 극도의 혼란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일을 하더라도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고 더더욱 여러분 웃기는 것은 헌법재판소라는 데서 이게 적법하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조가 든 거죠 옳고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 뭘 가지고 나라가 여러분들 굴러가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성중관대학에서 헌법을 가리키고 있는 지성우 교수의 여러분들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꼼수를 동원한 위장탈당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앞에 절차가 헌법 위반이면 속행되는 계속되는 후속 절차도 위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일식일 텐데 헌전은 법사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얼마나 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의 엉터리인지 그냥 정치를 한 겁니다 정치를 그냥 정치를 한 거죠 국가의 이런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여러분들 그런 판결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앞에 절차는 위헌인데 뒤에 이런 결과는 뭐죠 합헌이다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리고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이고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다 이제 법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몇 번 정도 방송에 다뤘던 내용을 이제 한 번 더 법률 전문가 헌법 전문가 함께 여러분들 그걸 보는 겁니다 헌법상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 전체에 합법적 절차를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합법적 절차가 있어야 그 다음에 모든 게 정당화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참 여기 백본 양부에서 헌재의 결정이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정 사례가 반복되면 국회에서 실질적 다수결 원칙 위배 상황이 재발할 때 이를 견제할 최종 방어기제를 헌재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 법무부에서 제기한 검찰의 기소권 검찰이 여러분들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의 합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법무부에 제기한 권한쟁이 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본안 심리를 통해서 검수완박부부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됐다 법적으로는 참 나라가 거의 망조가 든 상태인 것 같아요 검수완박부가처럼 그렇게 허무 맹랑한 법안을 합헌인지 아닌지를 심의하는 것조차 안 하겠다고 여러분들 그냥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이런 평등해야 되고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적법 절차 원리는 입법 사법 행정에 차별 없이 엄격히 적용돼야 된다 국회만 예외일 수가 없다 방송의 초두에 조금 짜증나는 이야기가 섞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참 검수완박부부의 위헌성에 대한 것조차도 그냥 심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걸 보고 참 기가 찬 거죠 이런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뿌리와 권한이 어디 있는가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은 고민 안 할 겁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지겠죠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국민들을 허당으로 여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성행하겠습니까 국민들 가운데 문제의 뿌리와 권한을 생각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지 보통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흥미로운가 하니까 본인이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거짓으로 말하든지 위정을 하든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거짓 위정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시킬 수도 있고 교사죠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도덕감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이번에 또 하나의 그런 녹취록이 아마 검찰이 입수한 모양인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선거법 위반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런 위례신도시 백행동이죠 백행동 백행동 개발하고 이런 관련된 그런 척근에 또 척근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소위 정언을 법정에 나와서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김 씨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지 위정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나에게 유리한 그런 것을 꾸며서 해달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민주당 입장은 진실을 이야기했죠 어떻게 거짓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앙일보 조금 전에 일면입니다 이재명 위정교사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백행동 수사팀이 확보한 겁니다 백행동에 이재명 여름 성남시장 시절에 선거대책본부장이 백행동의 인허가권을 용도 변경 4단계를 상향 조정하는데 기여했는데 그 양반의 최척근인 김 씨에게 위정교사를 교사를 한 겁니다 부탁을 한 거죠 검사 4층 재판 때 백행동 브로커 측근에 연락해서 민주당은 위정요구가 아니고 진실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재명 씨가 김인섭 씨입니다 백행동의 4단계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순항될 수 있도록 도왔던 김인섭 씨의 최척근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서 정언해달라 그것을 아마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인섭 척근인 김모 씨 이야기해서 아마 그것을 압수한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행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 과거에 본인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의 첫근이었던 김모 씨에게 자신의 재판정인으로 나와달라면서 여러 차례 직접 전화를 끌었던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측은 진실을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그다음에 검찰이 보기에는 이거는 거짓 정언을 교사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 다툼이 있겠죠 이 녹음 파일은 2018년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씨의 척근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재판에 정인으로 나와 정언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자 그 김인섭 씨의 척근인 김모 씨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종용했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정교사인 거죠 나를 위해 가지고 전번에 이제 틱톡 CEO가 미국 하원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이제 뭐 그런 중국 당국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의 하원의원이 연방의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당신이 기소되는 게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우리야 법원에 가 가지고 뭡니까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덜 하겠죠 거짓이 워낙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알슨 이제 김인섭 씨 전 한국 카우징기술대표와 이번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짓 정언을 법원을 해달라고 이재명 당대표가 요청했던 김 모 씨가 서로 공모해 가지고 백행동 사업 인허가 알슨 등의 대가로 시행사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 정 모 씨로부터 70원을 받기로 한 뒤에 이 가운데 실제로 3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슨 수재미로 기재된 바가 있다 이제 여기 나오네요 김인섭 백행동 4단계 용도변경을 여러분들 주도했던 로비스트는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이었다 그 다음에 또 김인섭 씨는 115차례나 정진상과 통한 그런 기록이 나왔고 앞으로 검찰이 수사력을 428억 원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50억 클럽 백행동 개발위기 실제 규명에 집중하겠다 아니라고 또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참 능히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재판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기기 위해서 김 모 씨로 하여금 법원에 나와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만들어진 거짓된 그런 정언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 어쨌든 뭐 거짓과 위선과 조작이 그냥 일상화됐으니까 지금 연금계획을 앞두고 참 지지율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프랑스의 연금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젊은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 반대판께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큰 대사를 지금 추진하니까 마크롱 대통령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추어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별 거 아닌데 저는 그렇게 비싼 시계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조금 사소한 부분을 등 안이 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은 마크롱을 여러분들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터집을 다 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가의 시계가 여러분 걸려들었는데 상대방은 완전히 호재를 만난 거죠 마크롱 시계에 쏟아진 분명 명품을 차고 연금계획을 설득했다 전 세계 대부분 언론들이 이렇게 그냥 쓴 겁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계획 관련 생방송 인터뷰 가운데서 고가의 손목시계를 차용했다는 비난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다 반대편은 아주 호재를 가진 거죠 상대방의 부자를 위하는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덮어 씌워가지고 그냥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성량을 댄 거와 똑같은 거죠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특히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자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외신들에 따르면 연금계획의 필요성을 설득하던 중에 고급 손목시계를 살짝 푸는 것이 목격됐는데 당연히 뭐죠 마크롱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양복을 입은 상태에서 금속성 시계 같은 걸 차면 테이블 위에다 손을 두게 되면 스극스극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내렸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고급 시계다 손목시계의 가격이 8만 유로 약 1억 1200만 원에 달한다 이렇게 비싼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덮어 쉬우는 거죠 뭐 그냥 그리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피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사람은 참 힘듭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은 명품 고급 시계 1억짜리를 찾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변호하는 책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은혜사 제품인데 가격이 뭐 한 300만 원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이 길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책을 잡히면 안 되는 거죠 작은 거지만 외신을 한 번 보니까 마크롱이 시계를 벗었는데 텔레비전 인터뷰 가운데 이 시계가 이제 걸린 겁니다 이 시계가 럭셔리 왓치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아마 이렇게 소리가 하니까 밑으로 손을 뺀 다음에 이제 벗고 이런 시계가 있었는데 이 시계가 이제 없어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생 야단을 지금 지우는 겁니다 그런데 마크롱 팀은 그렇게 시계가 속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서극서극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벗는 것은 전적으로 그냥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렸는데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게 bbc인데 bbc 같은 경우 bbc 뉴스 같은 경우는 8만 유로라고 이제 반대판에서 공개가는데 실제로는 3300유로 약간 이니셜 같은 걸 집어넣으면 3300유로고 그냥 가게 사게 되면 1460에서 2900 정도 되는 그런 시계다 우리 돈은 한 300만 원 내외인 겁니다 그리고 마크롱은 1년 반 이상 동안 매우 정기적으로 그 시계를 착용해 왔다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상대방은 이제 이게 막 걸리기만 해봐라 너를 박살내겠다 이렇게 하던 차에 그냥 마크롱이 걸린 겁니다 외신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인사이드 훅이라는 그런 매체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시계의 가격에 대한 그런 보도들이 지나치게 과장됐다 과장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 고객을 만나든지 뭐 이렇게 뭘 대중 앞에 서든지 간에 상대방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이런 이제 오해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냐 조금 안타깝네요 왜 그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전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연금 계획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계 같은 거 여기 보시게 되니까 네임펄스터님께서 걸면 안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농스님은 돈 모아 고급차 타는 대신에 취향으로 시계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계가 정직한 돈으로 샀다면 뭔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대중들 눈에 어떻게 비추질 것인가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내 돈 내고 내가 사는데 당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 판단에는 조금 더 이런 화면 내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약간이라도 상대방한테 이렇게 공격당할 소지는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불황이 되면 말입니다 그 흔하던 돈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 돈들이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불황이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자금 경식 때문에 흑자 도산하는 기업도 나오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우리도 지금 폭풍 전야처럼 보이는데 아마 여러 분야에서 도산, 부도 이런 부분들이 속출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단신을 보니까 벤츠업계 돈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모양이네요 벤츠업계에 유입되는 돈이 지난해 비해 가지고 신규 투자가 10분의 1 정도 줄었답니다 작년에는 2조 정도가 여러분들 유입이 됐는데 이달에 1,700억 정도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2018년에 2,531억 이때도 상황이 안 좋았네요 2020년에 4,458억 2022년도는 유동순 공급이 아주 풍부했네요 금리도 낮았고 2조 2천억 2023년에 1,702억 5년 내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국내 벤처 투자 시장 이렇게 되게 되면은 유망한 그런 벤처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봉착을 하겠네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분의 1 토막으로 줄면서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되니까 벤처 구주라고 그렇게 하죠 비상장 주식이 헐값에 지금 많이 나오고 벤처 시장이 호황일 때는 웃돈을 주고서 대개 여러분들 주주들이 갖고 있는 구주를 사지 않습니까 상장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은 뭐 아주 헐값으로 아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어디에 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2022년 12월 8일 기사네요 2023년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직장인들이 그런 블라인드를 살펴보니까 김연장이 내년도 부동산 위기 TF를 꾸렸습니다 가장 고급 정보를 최일선에서 입수하는 데가 김연장이나 이런 데지 않습니까 고급 인재들이 많으니까 진짜 큰 것이 빵빵 터질 듯 합니다 2024년에 어마어마하게 파산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파산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김연장이 TF를 만들었는가 봅니다 이게 12월 8일 날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그런 메시지입니다 바로 같은 기간 12월 7일 날 매일경제화 단독으로 경제위기 곧 닥치나 김연장 전문가 100명으로 TF를 꾸렸다 국내 로펌 가운데 최대 규모 법무부인 광장도 우려 내년 경기 둔화 본격화 대형 로펌 6권 모두 대형팀을 꾸렸다 시장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으니까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2023년도에 파산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 계속되는 기사입니다 김연장 법률사무소가 변호사와 경제 전문가를 포함해 100여 명 규모로 구성한 부동산 시장발 경제위기 대응 전담 조직을 최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이 아주 큰 시장이 이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는 12월 9일 날 신찬욱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엿볼 수 있는 그런 짧은 칼럼을 여러분들 게재했는데 2023년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걸 갖습니다 위기에는 징조가 있는데 요즘 취재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위기 전조는 돈 가뭄이다 돈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개인 자영업자 기업 가릴 것 없이 돈을 못 구해서 안달이다 돈줄은 마르다 못해서 얼어붙었다 대부업체들은 아예 올겨울 장사를 접고 장기휴가를 떠났다 자금 조달은 안 되고 담보 가치는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망하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다 당분간 문을 닫는다던 한 대부업체 대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돌아올 것이라 했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낮은 가격에 쏟아진 경매매물로 큰 장이 설 것이라면서 대부에서 돈을 구하지 못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체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이런 현장 럭부 기사들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올해 경기 상황을 어떤 에코노미스트보다도 이런 사람들이 가장 냄새를 잘 맡을 겁니다 인터넷 재테크 카페에서는 신용카드 한도가 갑자기 줄었다는 고객 불만으로 시끄럽다 자금 조달에 여의치 않은 카드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 탓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월 1,400만 원이던 카드 한도를 하루아침에 150만 원으로 줄이다니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돈 떼일 게 많아진 걸 예상한 거죠 개인적으로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 위기의 징조가 어제 엊그제 연달아 나왔다 국내 최대로품 김현장과 업계 1위 3위 해계법인에서 대규모 위기전담 tf를 발족했다는 뉴스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부분은 늘 강조하지만 가슬인데 이런 조각조각 정보들을 엮어보다 보면 2023년도의 파산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줄이 마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정보 조합을 통해가 충분하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이제 국내 신문 가운데 쓰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는 한국경제신문기사가 굉장히 좀 충실한 것 같아요 너무 편항적이지 않고 오늘 온라인판 한국경제신문기사는 우리가 직접 이제 체험해보지 못하지만 기자들이 현장 취재를 통해 가지고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놓은 걸 보게 되면 지금 시중에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상황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좀 가념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 또 악한 결과 정치를 잘못하거나 엉뚱한 사람들이 권력을 지게 되면 재임기간 동안 한마디로 개판을 치고 나가는 거죠 국민들은 센 고생을 하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는 이런 정책들을 시중에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20세기 100년을 되돌아보게 되면 선한 의도를 갖고 강력하게 주의했던 많은 정책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여러분 악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아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회주의 실험하고 공산주의 실험이지 않습니까 월간 조선이 여러분들 오래전에 입수했던 녹음 가운데 하나가 김일성이 죽기 전에 여러분들 당 경제 일꾼들하고 여러분들 회의하는 게 육성으로 다 나오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조선인민들한테 신쌀밥에 이런 고깃국을 먹이기로 했는데 경제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냐 김챗동무 당신한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배 몇 대 만들라고 했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김일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북한 인민들을 고생시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입회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건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김일성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완전히 최빈국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선한 의도 악한 결과인 겁니다 공공정책 같은 경우는 선한 의도를 갖고 출금한 여러분 공공정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악한 결과를 여러분들 가져오고 탈원전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남긴 여러분들 그런 전혀 검증받지 않는 날탕 같은 정책들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여러분들 지금도 치르게 하고 앞으로 치르게 하겠습니까 이게 소득주도성장인지 체제임금을 올려가지고 14시간 주에 14시간 이상 일을 못하도록 단기 알바 천국이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가혹한 여러분들 정말 써잘떡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1시간에 14시간 초단기 근로자가 5년 사이에 50만 명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카페를 하시는 분이 아르바이트 직원 1명당 근무 시간을 주당 14시간 이하로 제한했다 15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을 얹어줘야 되고 퇴직금까지 지급했다 몇 년 전만 해도 근로자가 유휴후휴일에 받는 주휴수당까지 챙겨줬지만 요즘은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 것만으로 복자다 한국은 너무 우울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허첨이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후폭풍이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몰아치고 있다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 가지고 주휴수당하고 여러분들 퇴직금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편법을 쓰다 보니까 14시간 이하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157만 7천명 최저임금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8년에 비해서 50만 명이 증가했네 이게 여러분 다 뭡니까 선한 의도를 갖건 출범의 정책이 악한 결과를 낳는 거죠 직원 줄이고 무인화해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물론 뭐 이런 여러분들 기사나 저의 해설에 대해서 아니 최저임금 여러분 한 2, 3만 원 올리면 좋지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감내할 수 있는 지불 여력이 없는 겁니다 아니 마크롱인들 뭐죠 자기 인기도가 여러분들 70%가 여러분들 완전히 추락하는 상태에서 마크롱인들 연금계획을 왜 하겠습니까 지불 여력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회사가 지불 여력이 없고 자영업이 지불 여력이 없는 겁니다 전체 지출에서 50%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70%가 오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총 매출에서 원가 구성비에서 인건비가 몇 퍼센트 이상 오르게 못합니다 그럼 소지 타산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전체 지출에서 50%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화니 사람을 줄이든지 가전 방법을 다 쓰더라도 70%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2015년부터 경기 평택에서 1985커피라는 카페와 커피 공장을 운영하는 현지호시 38세네요 한 30제부터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사업을 했겠습니까 지난해 11월 카페문을 닫았는데 상시근로자 4명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수입은 제자리인데 매년 최저임금이 오른 탓에 직원 월급을 그에 맞추다 보니 결국 손에 쥐는 게 없었다 현지가 카페 업무를 도맡으면서 최소 1위로 수개월 고급은 됐지만 돌아온 것은 병원 진단서뿐이었다 저와 아르바이트 직원이 돌아가면서 알아 누워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쁜 정책이라는 것이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그냥 사람들을 가난으로 내몰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정권은 제2의 제3의 문정권이 계속 등장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거를 제가 참 우려를 하는 겁니다 걱정을 하고 제가 본래 아주 비관적인 사람은 전혀 아닌데 그런 걸 걱정하는 거죠 이거 멀쩡한 저런 회사를 그냥 최저임금 정책 때문에 그냥 망했는데 이런 회사가 한두 개인데겠습니까 이런 사람 다시 재개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 한 번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되면 2017년도에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으로 48% 올랐네 물론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수입이 넓은 관계가 없는데 수입이 넓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폭증하는 초단기 근로자 2017년에 96만에서 거의 따블 됐네요 따블까지는 안 됐네요 157만 7000명 이게 정책 효과라는 겁니다 폐업하는 이름 회사 폐업 공제금 지급도가 이렇게 늘어났네 참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로 문정권에 실시됐던 것은 그냥 임금주도성장입니다 이름은 소득주도성장이지만 원래 임금주도성장을 모양이 안 좋으니까 소득주도성장을 바꾼 거 아닙니까 저기 부산에 이름도 없는 무슨 홍장표라는 이런 경제학자들에다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그냥 실행에 옮긴 거지 않습니까 진짜 사꾸라들이며 사꾸라 국민을 확실하게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고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체제를 뒤엎는 거고 다음으로 이런 국민들을 고생시킬 수 있는 것은 악법을 양상해 가지고 잘못된 정책을 강제하는 겁니다 두 개가 다 선거하고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나온 고전 중에 하나가 바스티아라는 그런 프랑스의 에코노미스트 논객이 썼던 책 제목이 짧습니다 덜로 법이란 책입니다 자유주의 시리즈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에서 나온 거 명언 있지 않습니까 바스티아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통찰하는 것이 사이비 경제학자와 진정한 경제학자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사이비 정치학자와 진정한 정치가를 구분하는 것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거죠 사이비 경제학자와 진정한 경제학자 사이의 차이는 오로지 한 가지다 사이비 경제학자는 오로지 눈에 쉽게 띄는 효과들에만 집착한다 반면에 진정한 경제학자들은 보이는 효과만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하잘 것 없이 보이는 차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결과의 차는 엄청나다 눈에 당장 보이는 효과가 좋아 보일 경우 그것으로 인한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효과들은 십중팔구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주십니다 그래서 사이비 경제학자들은 당장 눈에 띄는 하달 것 없는 이득에 집착한 나머지 두고두고 한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반면 진정한 경제학자들은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난 더 큰 이득을 추구한다 이런 아주 간단한 삶과 사업을 관통하는 그런 진실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고생을 안 하고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비 정치꾼들이 등장해 가지고 그냥 뭡니까 눈에 보이는 효과만 여러분들 좋아 보이는 것을 강제하니까 백성들은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고 나라는 그냥 가난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좌파들이란 것이 딴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좌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좌파로 가면 그냥 예외 없이 뭡니까 가난해지는 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이 바스티아에 아마 이게 19세기에 나온 책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살면서 무식한 놈 함께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당해낼 수가 이 바스티아 여러분들 법이란 책이 19세기에 나왔으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한 10여 년 전에 번역을 해가 나온 겁니다 프레드릭 바스티아 가장 간단하지만 유식한 여러분들 그것도 필요할 게 없습니다 사이비 경제와 진정한 경제의 차이란 것은 잘 사는 사람과 이런 못 사는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죠 보이는 것만 집착하게 되면 골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 기꺼이 받아들이더라도 경제를 개판을 쳐가지고 국민들을 고생 안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완고한지 어떻게 사람들이 완악한지 어떻게 사람들 그렇게 교만한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 사이비 경제학자 진정한 경제학자는 그냥 여러분들 사람한께도 적용하고 대통령한께도 적용하고 정치권한께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만 집착하게 되면 골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참 안타까운 거죠 가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아주 명문이니까 여러분 다음에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분량도 작고 여기 자유주의 시리즈라는 것이 제가 30대 만든 시리즈입니다 자유기업은을 제가 초대 원장이었고 그때 여러분들 만든 것이 한 지금 70권 정도가 번역됐을 겁니다 자유주의 시리즈 저의 젊은 날에 그런 꿈과 염원이 담긴 책이 자유주의 시리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국가를 좀 잘 살게 할 것인가 그중에 이제 바스티아라는 사람이 썼던 아주 멋진 책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참 무조건 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망하지 않으려면 과욕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동시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제가 이 참 리스크를 관리하는 점에서 관심을 참 많이 가진 중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에 제가 썼던 책인데 책 제목은 공병호의 벽을 넘는 기술 지금은 절판되어 2부밖에 안 나옵니다마는 부제가 돈과 직업과 생활의 위기를 해결하는 18가지 리스크 관리법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 걸 보고 여러분들 이 책을 썼던 것 같아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뭐 여기 보면은 자산관리 리스크 투자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금리 리스크 뭐 이런 걸 해놨는데 오래전에 쓴 거죠 한 십몇 년 전에 쓴 겁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중시해 왔던 겁니다 오늘 블룸버그에서 난 기사를 번역한 내용이 한국경제신문에 질렸는데 참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보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리콘베리 은행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러분들 몰락했던 리만 브라더사나 사전에 경고가 여러 번 있었네요 그런 경고를 귀담아 들었으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4년 전에 이미 실리콘베리 은행에 제기되었던 그런 경고 메시지가 재조명되고 있다 블룸버그 발 기사를 한국경제신문이 깔끔하게 번역을 했네요 2019년 1월 미 연준은 실리콘베리 은행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규정해서 통보했다 이후 연준의 경고 메시지는 거기서 거치지 않았고 2020년에는 실리콘베리 은행의 위험 통제 시스템이 대형 금융기관 혹은 자산의 1천억 달러 이상의 은행 지주사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통보했다 많은 종류의 정보들 가운데 경영진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 건데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떨어지게 되고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벤처캡틀 시장의 투자금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서 실리콘베리 은행의 예금이 폭발되어 늘어나게 됐고 이자 수익이 2021년 1분기에는 전년 대비 76%가 증가됐고 실리콘베리 은행의 자산 규모가 2019년에 700억 달러에서 무려 2021년도에 2천억 달러 3배 정도 늘어났고 유동성 파티 속에 빠져있는 실리콘베리의 연준의 리스크 관리 경금에서 이제는 아무 힘을 내지 못한 셈이다. 잘나갈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망한 실리콘베리 은행의 여러분들 주가지수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5년치거든요. 5년치인데 여기서 출발한 여기가 한 227불이네요. 2022년까지 수직 아주 급속이 증가되네요. 회사가 망하는 것이 급속까지 뭡니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거죠. 2022년도에 진짜 깃발을 날렸네. 깃발을 날렸으니까 미 연준의 경고 메시지나 이런 것이 귀에 안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코로나 여러분들 와중에서는 엄청나게 돈이 풀려가지고 그 돈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돈이 실리콘베리 은행에 여러분들 예금으로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거죠. 미 연방준비은행이 실리콘베리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한 것은 2021년이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감독강들은 실리콘베리 은행을 감독하고 다시 한번 주의가 필요한 상황 및 적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경고를 담은 인용문을 발표했다. 실리콘베리 은행이 회사의 대외적인 환경악가에 대비한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풍족한 예금으로 운영되던 이게 뭐 예금이 빠질 걸 생각을 못했네요. 실리콘베리 은행은 경고에 대한 조치를 적각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2022년 7월까지 실리콘베리 은행은 연방준비은행의 경고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추가검토를 통해 리스크 통제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 초에는 실리콘베리 은행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도를 평가받은 이후에 추가적인 결함이 확인됐고 이제와 조치를 취하기는 실리콘베리 은행의 수명이 얼마나 하지 않은 시점이었다. 충분한 경고가 주어졌네요. 그것도 뭐 어떤 사슬 컨설팅 업체에 의한 그런 경고가 아니고 연준이 경고를 했네요. 회사가 망하면 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이게 최저가일 때 한 662억 불 정도 됐으니까 주주들이 다 여러분들 휴지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라그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리스크 관리라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도 여유가 있을 때 절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껴 써야 되거든요. 돈 아껴 써야 되고 현명하게 투자해야 되고. 외신에 따르면 실리콘베리 은행 경영자들은 2022년 샌프란시스코 연준 직원들의 실사에 당시 금리 인상으로 실리콘베리 은행의 이자 수익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벤츠캡터 시장의 위축으로 예금을 찾아가 버린 거죠. 투자예치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갖고 있던 국채를 매각했는데 손실규모가 생겨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가 여러분들 자금을 모았는데 그게 안 되는 소문이 퍼지면서 벤클런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리만 브라더사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때도 경고를 한 사람 있네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맡았고 미의회 예상국장 직무대행까지 수행한 에드워드 글렘 리히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의 경제 위기 촉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리슨 스피는 글렘 리히와 두터운 친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고 메시지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글렘 리히가 지적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능겼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글린 스피이 청문회에서 I made a mistake. 내가 실수했다라는 답변은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했다.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돈을.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 한꺼번에 왕창 다 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겁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썼던 책 가운데 이런 게 나오죠.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벽 리스크.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리스크. 미래의 손실을 측정한다. 손실관리가 핵심이다. 최대 얼마를 잃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항상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한 분이 가거 거기 없니까. 은퇴하고 제가 조용히 사는데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정상과 구당이 가리지지 않고 그걸 분간하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이것들을 보고 사는 게 참 힘들다. 그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옳고 그름이 흔들리고 선과 악이 흔들리고 정의와 부정의가 다 혼재되면 모든 걸 차단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짓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각이야 그견님처럼 은퇴하고 조용히 사는데 나라 전체가 뭐죠. 흔들흔들하면 은퇴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퇴자도 고생을 하는 거죠. 앞서다고 똑같은 거죠. 나라라는 것이. 어떻든 뭐 그런 고생을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제정신을 갖고 뭐 공병호 tv에서는 계속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 학폭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경제학자 한 분이 학폭 문제를 상당히 경제학적으로 잘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의 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경제학자들은 도대체 학폭이란 것을 어떻게 보는가 한 번 여러분들 지식을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형벌이 약합니다. 학폭이란 이름은 뭐죠. 상대방을 때리는 거지 않습니까. 물리적 폭력일 수도 있고 언어 폭력일 수도 있고 댓글 폭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상대방의 가해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거를. 저는 타인과 저를 재산권 개념으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몸은 다른 사람 거지 않습니까. 내 몸은 내 거고 다른 사람 여러분들 허락이 없으면 그 사람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재산권 침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산권 침해는. 다른 사람 물건에 손 대는 거나 다른 사람 몸에 손 대는 거나 다 재산권 침해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학폭이란 건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물리적일 수도 있고 언어적일 수도 있고 댓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징벌이 약한 겁니다. 언어 폭력을 썼다 해가 그것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언어 폭력 정도는 그게 아니고 언어 폭력이 그냥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댓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학생들 사이에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심각하면 안 되는 거죠. 타인을 여러분 어미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그게 다 폭력이지 않습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행불이 워낙 여러분 약해 가지고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를 낳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는데 재심을 청구하도록 70% 이상 정도가 기각이 되는 겁니다. 피해 학생은 학폭위가 내린 가해자 처분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2위를 제기하더라도 법이 가해자 쪽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폭위 여러분 단절되지 않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학폭에서 가해자가 상자가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들 하고 있는 거죠. 학폭 피해 학생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재심을 청구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70% 이상 정도가 다 법원에서 다 기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는 자식을 키울 때 남자애가 두 명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것은 그 사람 건이 네 게 아니다. 손을 대거나 뭘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권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아니고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이야기죠. 그게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골로 가는 그런 와중인 겁니다. 무임성차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은 네가 내고 혜택은 내가 즐긴다는 거 아닙니까. 대개 나라가 내려갈 때 무임성차 공짜 점심이 엄청나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는 것은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치료를 받으면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데 남들 다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심하게 되면 여러분들 나라가 생산성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내려앉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은 그걸 이용해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 무임성차 공짜 정심을 조장하는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는 거죠. 그럼 나라가 거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울한 이야기지만 한 나라가 가는 길이란 것은 주식 투자는 어느 것이 오를지 내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일종의 집단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대충 그 여러분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학폭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징벌 체제가 낮은데 남을 놀리더라도 아무런 뭡니까 자기가 치료해야 될 피해가 없는데 비용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들 그거 하겠습니까. 죄를 범하더라도 엄청난 죄를 범하더라도 여러분들 자기가 비용을 치루지 않는데 그 죄가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판사가 엉터리 판결을 하더라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판을 치더라도 마찬가지도 정치가도 마찬가지고 선거도 마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뭐죠. 그냥 거짓 위선 조작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짐승사회인지 아니면 인간사회인지 내가 가끔 가다가 웃음밖에 안 나오네. 이게 학폭이란 것도 한국사의 한 단면이니까 한국사의 전체 모습 가운데 하나지 학폭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주가 조작을 하더라도 처벌이 경미하니까 정간 쓰고 돈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뭐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울산 과학기술원인가 유니스트의 교수 되시는 분이 조원경이라는 분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학폭을 간략하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괴롭힌 게 아니라 장난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모멸감을 주고 다른 사람 손에 손을 대고 하는 것을 그냥 애들 장난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사소한 것을 놔두면 큰 범죄가 됩니다. 깨진 창이론 같은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냥 소수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계속 방치가 되면 다수가 뭐죠. 범죄를 저지른 거죠. 며칠 전에 여러분 시칠리에 두 번째로 이런 큰 도시가 카타니아인데 카타니아 여러분들 유튜브로 카타니아 정정을 보다 보니까 혼전 신의 이런 베개에다가 여러분들 낙서를 이런 페인트 낙서를 해놨두고 뭐요. 그거는 초기에 먼저 진압을 해 가지고 그 낙서를 하는 사람에게 민형사 처벌을 강하게 때리게 되면 그건 챙겨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이런 북부에 있는 도시 시에나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체의 뭡니까. 옛날 건물에 스프레이를 써 가지고 낙서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아마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한 면을 고려하게 되면 자발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행벌이 엄청나게 무거울 겁니다 아마. 유적지에 대해서 스프레이를 가지고 낙서를 여러분들 하게 되면 행사 민사상 처벌이 강하게 되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시칠리 여러분들 카타니아 그 아름다운 도시의 온 전신이 뭡니까. 빨간색 노란색 푸른색 여러분들 그냥 갈겨 가지고 학교폭력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그거를 방치하게 되면 일상이 돼버리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를까. 노벨상을 탄 경제학자 게리 베커는 인간의 범죄행위 역시 비용과 편익에 기반을 둔 경제행위의 일종이라고 봤다. 저는 이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거든요. 범죄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이 발각될 가능성과 체포 이후에 예상되는 형량보다 높다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다. 남으면 범죄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중행위 구행이 되면 안 하죠. 왜 이런 한국에서 주가 조작이 이러면서 성행하느냐. 나중에 정관서가 여러분들 한 300억 벌고 뭡니까. 정관 함께 한 20억 주고 나면 남는 장사니까. 왜 학폭이 이런 계속 생깁니까. 애들 장난처럼 하고 나중에 장난이었다 하게 나면 처벌받지 않으니까. 게리 베커 이야기가 정확하는 겁니다. 범죄 왜 생기냐. 남으니까 손해가 크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처벌 제도를 강화해서 적발 확률을 높여야 된다고 게리 베커는 주장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강한 응징은 사회를 정의롭고 협동적으로 만드는 데 유용하다. 저는 동의합니다. 게리 베커 의견에. 그런데 좀 다른 견해를 제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행동경제학자인 댄 에일 어리. 이분도 아마 노벨상을 받았을 것 같은데. 범죄를 저지른 일은 도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위협하는 것보다 도덕적 각성장치로 사회규범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이 개념 없는 짓이고 창피한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좋은 행동을 유도하는 너치 전략도 이런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건 보조적인 수단이 돼야겠죠. 다른 사람 손에 손을 대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외모를 비하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끔 유튜브 방송하면 저는 악플이 많이 안 생기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악플을. 그 사람이 외모라든지 나이를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외모를 비하는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의 여러분들 일본계 미국인이었던 해군 제독 출신의 한국 대사 이름 외모를 비하는가 나는 경악했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수준이 낮냐. 사람이 해서 될 만하고 안 해서 될 만이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처벌로 위협하는 것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댓글 폭력이나 언어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은 다 동일한 차원에서 폭력이고 어마어마한 범죄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 학교 폭력이 만연한 것은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건물이 무수히 방치된 것과 없사하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하게 생각했던 한 장의 깨진 유리창이 도시 전체를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음을 시도한다. 유리창이 깨지는 자동차나 건물을 방치하면 그 근방에 쓰레기 버리기 낙서 질도 같은 비행과 범죄가 증가한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80년대인가 블룸버그가 뉴욕 시장이 됐을 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깨진 창 이론을 도입해 가지고 곳곳을 밝게 깨끗하게 여러분들 하면서 뉴욕의 범죄율이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남부 도시하고 북부 도시에서 과거의 유적지에 대해서 낙서 남기는 것이 어쩌면 북부에는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남부는 엉망진창인 겁니다.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그 대리석에다가 화가망에다가 여러분 그 색칠해 놓게 되면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행위자를 잡아가지고 뭐죠. 처벌하게 되면 대표 케이스 몇 명 만일은 처벌하더라도 그 다음에 주의할 겁니다. 현저하게 범죄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는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로토르런스 무관용 정책을 견제하는 건 이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 가운데 가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죽어 이러지 않습니까. 영어로 I'll kill you 이렇게 동료와 함께 이야기해가지고 학생이 뭐죠. 학교의 이름들 알려가지고 학생이 처벌받지 않습니까. 말 나라 전체가 좀 이렇게 품위가 있고 좀 나라가 이렇게 안정적인 나라가 되려면 언어폭력 같은 것을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모습을 봐도 장난으로 넘어가거나 어른들이 수수방관하기 일수다. 이런 환경에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기댈 곳이 없다. 학폭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세 건 중 한 건은 해결되지 않는다. 인간의 잔혹성과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자라겠지만 잘못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되는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가해자는 누구도 두려워하는데 피해자만 가해자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이다. 이건 이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 아닙니까. 가해자는 뜬등대고 여러분 돌아다니고 피해자는 뭡니까 숨어야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저는 이 학폭 문제가 단순히 동떨어진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보는 거죠. 사기를 치더라도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문제인 겁니다. 핵심이란 거가.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옳은 일을 바른 일을 하고 살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고 며칠 전에 손녀가 낳았는데 손녀는 또 남자애들하고 달라서 많이 좀 점적이 두고 그 손녀가 낳은 걸 보고 참 아기를 낳는 과정이 지금도 힘들더군요. 우리는 그때 먹고 산다고 해 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낳는지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며느리라든지 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닌가 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을 건데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어렵게 낳고 키운 것을 좀 새기게 되면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정말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아기들을 낳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 가지고 아기들을 키우니까 그 애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한 번도 생각하는 겁니다.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발걸음을 디디는 것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헌신과 희생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나만께 욕먹지 않아야 되고 나만께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약간의 힘을 다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도 교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실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